제이크 씨 여기가 어디죠? 아 여기가 바로 유명한 그 피사의 사탑이죠. 아아! 조금씩 각도가 꺾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씩 각도가 꺾여 있긴 무슨 완전히 올골이 서 있는긴 한데 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체감이 안 느껴지네요. 저녁에 보니까 더 멋있다. 그러니까. 진짜 멋있어요. 불꽃놀이 하는 그러한 것. 뭔가 저희가 불꽃놀이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나네요. N.I.P.N.I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우리 여기서 담력 훈련 한 번 해야겠다. 아니 안 해. 아니 안 해. 성은 씨 성은 씨. 인터뷰로 1번방으로 오세요. 어디죠? 여기요. 인터뷰로 1번방이요? 제가 MC거든요. 여기서 인터뷰하면 진짜 입 돌아갈 수 있어요. 자 성은 씨. 일단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컷을 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? 소감이 어떠세요? 일단은. 감사합니다. 네 그래요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감사합니다. 성은 씨 어떠세요? 대답을 안 한다. 아 그러지 말고 대답해주세요. 일단은 저희가 오늘 두 번째. 두 번째. 네. 두 번째. 디브앤테이큰 두 번째 날 이제 뮤비 촬영 세 번째 씬입니다. 일 끝냈습니다. 아니에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네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N.I.P.N.I 본방 사수. 세 번째, 세 번째 촬영은, 세 번째 촬영은 이제 뭐야. 네 저희 군무. 군무 씬인데요. 군무 씬인데요. N.I.P.N.I.P.N.I. 본방 사수. 갑자기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. 오오오오吗